예, 하나님 말씀 노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1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을 증가하신 우리 정다비다 목사님과 우리 박성교사님을 통해서 영은 하나다, 성령은 하나이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 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말씀을 일치시켜 주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특성이 포기하는 것이 특성이에요. 그리고 길게 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의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데 육의 사람은 중간에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물론 육의 사람들도 응답을 해 주시죠. 그냥 그래 필요하니 그러면 했다 하고 이거 한 개 먹어라 우는 아기에게 사탕 하나 물려주듯이 얼마든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또 우리 오늘 그리스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세상의 재판관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불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40일 동안을 새벽에 한 3시간씩 기도하면서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왜 이렇게 시키실까. 그리고 40일을 꼭 이렇게 3시간을 위해서 아주 이름도 성도 모르던 사람 스쳐 지나가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큰 관광 기관에 있는 이런 아주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이한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데 그 문제가 아주 그냥 일순간에 확실하게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냐. 어쨌든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 어떤 모습에서든 어떤 안경에서든 100%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 정답이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돈독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 지금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주의종들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라 집콕하라고 해도 집콕하지 않습니다. 갈 때 다 갑니다. 볼일 보러 다닙니다. 오방천지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 이 기회를 타고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에 완전히 붙들려서 안나처럼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아주 여기저기서 부름을 받고 안 가는 데가 없이 그냥 아주 바쁘게 일하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 바쁘냐 입도 막아 놓으시고 너 바쁘냐 발도 아주 멈춰놓으시고 이제 네가 무엇을 할 것이냐 네 하고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한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하나도 없이 100%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가 다 응답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한 것 중에 가장 아주 그냥 정말 힘든 것이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11년이 됐어요. 우리 사위가 11년이 됐는데 사위가 처음에 사업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결혼한 지 이게 6개월 돼서 다 뒤집어 엎어본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 매일 있고 뭐 그냥 무슨 백수건달처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또 뭐가 감사하냐면 그러면 또 가정에서 불화도 일어나야 되고 다툼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딸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지 한 번도 불평을 하는 걸 못 봤어요. 다투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냥 아들 하나를 예쁘게 키우면서 내가 좀 어떠 때 엄마로서 불평을 좀 하면 엄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랬다며 기도하랬다며 포기하지 말랬다며 저는 언젠가는 잘 살 거예요.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나이는 50이 다 돼가는데 소망도 없고 제가 정말 꿈이 있나? 제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등치가 산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류대학을 나와서 인류대학원을 나와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접하고 아주 그냥 지식으로는 어디 남으려면 하나도 남으려면 할 데가 없는 이런 사람을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한다. 저 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과부를 생각하면서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는 40일 대기 39일 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6의 사람에서 0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망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어떠한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빌리포 4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을 꿇어보세요. 기도를 하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릎을 들여 무릎을 바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할 만큼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해놓고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무슨 표적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이건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왜 그러냐? 이 과부처럼 확신함을 가지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재판관의 마음을 흔들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교사님처럼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영혼들에게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을 희생해서 쳐서 정말로 죽기 일보 직전에 근력도 없으시고 기력도 없으신 그분이 정말 이 복음의 소망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정굴에 들어가서 그 무더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성교사님의 기도는 100%다 응답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무엇 때문에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함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꼭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확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또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는 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새벽부터 오밤쯤까지 그냥 뭉개고 그냥 주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지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근심도 없고 기쁘더라고요. 막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냥 잠자지 않아도 막 흰바람이 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응답받을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응답받을 준비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100% 응답합니다. 이쪽에서 아하면 저쪽에서 메아리로 아하하고 돌아오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라 하시고 목적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준비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다 준비해 놨지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내가 찾아야 되는지를 근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금은 부하를 다 하나님 숨겨 놓으셨건만 그걸 뭘 찾아야 되고 이걸 왜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를 목적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때 왜 응답을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작은 문제에 연련하기도 하죠. 이렇게 작은 것에 연련해서 이 쪼끄만 것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에 걱정하지 마세요. 큰 그림을 그리세요. 큰 그림을. 저도 하나님 앞에 이만한 것을 구했더니 시시해서 그러신지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시시해서 그러지 왜 안 주시지. 아 제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와 나와의 비밀이 있더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큰 장시간과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장기전으로 간다 할지라도 절대 못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또 뭐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달달 외우고 말씀이냥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겨려되기 시작하기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결단껏 어떤 일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100% 이 여인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이 어려울 때에 이 힘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했다라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문어발처럼 그냥 나오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정말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깊이한 모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들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다면 믿음이 연약하며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강구하지 못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미련함과 세상을 사랑함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 누가 보고 18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어떤 불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정말로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 명확한 기도, 정확한 기도, 확실한 목적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꼭 이루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꼭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